근데 거기 박수홍 씨의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재산이 허당파 그래. 얼마 전에 숨 갔다가 현수야 나는 내 재산 우리 조카들 거야. 딱 그 얘기하는데. 제가 이거 결과적으로 너무 무서워요. 어쨌든 도대체 얘기 ваму 사랑님 감사합니다. 1년 후 가사 2년 후 2년 후 2년 후 3년 후 3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조카가 또 선우수를 경쟁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? 굉장히요. 굉장히요. 저도 그래서 약간 박수홍 씨의 조카들이 불편하네요. 박수홍 씨의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재산이 허난파 그래.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나뉘면 개토리일 수도 있어. 유명하잖아요. 허튼 데 돈 안 쓰는 거. 투자 한 번 한 적. 복권도 한 번 산 적이 없습니다. 알짜로 그냥 다 모아가지고 서장훈 형님 아시죠? 그 형님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.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 박수홍 씨는 집안에 반대는 못 했어요. 오빠가 반대했어요. 그러니까 문중에서 반대한다. 그건 아무튼 드릴 때 너무 너무 이상하지만 저 박수홍 씨는 처음에 이미 안 왔을 고려하는 전부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